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나라 앞두고 지리산의 천연고찰 화음사에서 인도의 전통수행법 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함께 요가를 배우며 산사에서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구성진 판소리, 가야금과 해금 선율이 울려 퍼지고 사찰 앞마당 가득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각가지 요가 동작에 집중합니다. 허리 비틀기 자세는 기본, 아치 자세 등 어려운 동작 시범이 이어지고 온몸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지리산 화음사가 주최하고 구례군 체육회와 찬란함도 요가회가 공동 중간에 열린 요가 대축제입니다.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몸을 움직여주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올바른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가의 행사가 또 천년 곧 차린 화음사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국민과 함께하고 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상생의 치유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전문 요가 지도자들을 포함해 일반인과 스님까지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찌러졌습니다. 번잡한 도시생활과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은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조절하는 운동인데요. 오늘 이렇게 다같이 화음사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요가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되었고요. 마음의 평화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전통 수렴법인 요가. 산사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요가 체험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뉴스 진재훈입니다. 보니가 아멘